이빈가 1996년 얘가 진짜 아 1999년 얘가 진짜 귀여워 사진 보여줄까? 나 유튜브에 나온 그 이름은 어 맞아요 되게 귀엽죠? 너가 훨씬 이쁘던데 아이고 멘트 너무 잘한다 순간 섞인 번 섞은 번 진짜 너가 훨씬 이뻐 너밖에 안 보이던데 거기서 어 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 친구랑 같이 나왔잖아 너밖에 안 보이던데 눈에? 뭐야 그 색이 그 가스라이팅이야 플로팅이지 왜 어떻게 이게 가스라이팅이 돼 라이팅이라고 같은 라이팅이 아니야 플로팅! 야 이런 데 맛있어 보인다 아니야 말 없어 비싸 아 그래? 어 비싸고 오빠 비싼 거 사줄게 아니야 괜찮은데 평소에 너가 진짜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는 거 있어? 밥 먹고 싶어 그래? 노래 잘해? 어 노래 잘했어 그럼 광장에서 노래 부를 수 있어? 어 부르지? 광장에서? 거기 노래방 있어 광장에서 어 있더라? 어 한국 노래 한 번 불려 그러면 오빠 인기 쩔어 한국에서 인기 많아서 이제 베트남에서는 편하게 다니고 싶어 한국에서 길거리 못 다녀? 여기 광장이에요 와우 여기 젊은 친구들이도 막 다음에 틱톡하고 댄스하는 사람들도 많아 여기 헌팅도 많이 해? 모르겠어 아마 해 해 전화 번호이나 페이스폭이랑 올려봐 어 뱀 뱀 뱀 어 진짜 뱀이야 쇼미더 쇼미더머니 베트남의 래퍼다 야 여기 재밌다 노래 노래 하세요 노래 대박 홍대에 광장 같은데 여기지? 나 나 나 나 나 여기지? 어 대기적이야 잘한다 여기가 담봉이 있네 연애별 콘텐츠가 다 있다 눈도 안 깜빡이나? 방금 깜빡이였어 불경 다 버려진 너와 나 너 시험을 고통이 난 넌 죽어놨던가 아 너무 좋아 멋쟁이들은 뭐야? 덥겠다 약간 한국 문화는 잘못 영향이 맞고 슈퍼스타 약간 슈퍼스타 이케 찍으면 안돼? 찍으면 뭐라해? 아 저 찍는 거? 언니들이 카메라 싫어해서 가서 해봐 나 여기 있을게 나 처맥이 싫어 처맥이 싫어 여기 토킹파 이리로 지나가보자 여기 다 토킹파 근데 토킹파 그렇게 그 단어를 얘기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토킹파에 단어를 얘기하지 말래요 신기해? 그래서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이유 그거예요. 저기는 뭐야? 식당. 약간 여자 식당인가? 식당인데 어떻게 여자가 있어? 밥 먹여주는 식당 그런 건가? 아니 아니 유튜브에서 밥 먹여주는 식당 있던데? 오빠 가. 밥 먹으러 가. 오빠 가면 꼬맹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떡해. 나보다 더 잘 잡아 얘는. 딴 데 놀러 가요. 유치원이나 가요. 유치원이나 가래. 야 왜 그래. 얘 좀 말려 주세요. 뭘 말려. 둘이 둘이. 여기 사람 좀 많네. 좀 있어. 공알이. 둘이. 둘이, 둘이. 둘이. 둘이, 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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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지금부터 10만동 뿌리기 얘가 이제 한국에서 못해본 팁보이 팁보이 팁을 뿜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해보겠대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례한 거야? 아니지 무례한 건 아니지 팁도 주면 좋지? 좋지 접장이소님 팁, 팁보이 원없이 오늘 팁을 줘봐 네 오늘 쿨하게 한번 써볼게 뭐하는거요? 중국 투자같아 그냥 지금 하는 길에 지금 하는 길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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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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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만원 더 많이 들어 자 저 여자이들이 한국 남자이들이 고맙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오빠도 잘 놀아요. 모험들 조심하세요. 잘 놔. 백달미 하자. 햄버거 정말 땡기니까. 햄버거 엄청 먹고 소주 먹으니까. 근데 얼마 들었어 방금? 316만. 얼마야? 15만원. 뭐? 15만원. 왜 비싸? 왜 이렇게 비싸? 너가 팁으로 10만원 풀었어. 25만원 썼네. 백달미 하자. 코리아 없어? 무슨 버건지. 모양으로 유치해 모양으로. 아니 아니 여기서 있을 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저 유튜브 뵌 것 같아요. 아 진짜? 맞아요. 이거 말고.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어 있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빅맥. 트리플 치즈버거. 더블 치즈버거. 야 빅맥 개싸다. 3000원? 3500원? 치즈버거. 여기서 제일 싸고 먹자. 상하이 스파이스. 렛츠고. 콜라 제로. 렛츠고. 에엣, 아... 아, 아, 어... 아, 맞다. 멕스파이스. 왜 이리와. 오오! 슬리피스 맥윙. 오케이? 윗 프로 하나 가야 돼. 그냥 해, 먹어. 먹어, 추가? 또? 또? 재생, 앤스쿨? 아,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. 맥플러리. 아, 유 원어 맥플러리? 맥플러리 맡아봐요. 아니, 내가 먹는 게 아니라... –플리순데... – 50만 돈. 2만 5천원 너무 싸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일단 맵고 짜고 일단 맵고 하는게 후기 딱 보여 훨씬 신선해 약간 후대버거 느낌 나 다 열심히 해 빨리 넘쳤어 열심히 만든 것 같다 나 정산부터 할래 저 새끼들 집으로 장난 떨어져 내 콤란 먹어야지 저희는 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컵란 먹어야 돼요 내일 오늘 맥댄에도 마지막 만찬으로 잘 끝냈구요 컵란 먹읍시다 내일 오케이 남은 돈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것만 체크하고 오늘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씻고 자보겠습니다 굿나잇 하세요 세상 잘 자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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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